네 안녕하십니까 DH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우 힘드네요 2023년 3월 3일 DH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아네? 리액션 리액션 네 최초의 뉴스는 저희 KDH 블로그이자 홈페이지가 드디어 스킨이 생겼어요 여러분 박수 내가 이걸 언제부터 얘기했지? 1월 초? 12월 말?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이제야 2개월 2개월 만에 근데 아직 완성형은 아니죠? 유니태 선생님 완성형도 왔습니다 유니태 선생님 저희 협의회 소개밖에 없고요 정관 약관 뭐 이런 메뉴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대략적 완성이 된 걸로 보시죠 아니 그 그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옛날보다는 예뻐지긴 했는데 미리 썸네일이 안 보이네요 보통 썸네일 있지 않나요? 어 담백하기도 하시죠 썸네일이 있으면 담백하지 않은 거 몰라 몰라 저래놓고 나한테는 안 예쁜 거 만든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지 거기다가 지금 너무 블로그 같지 않나요? 우리 홈페이지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근데 이 테마가 블로그 테마예요 네 그러니까요 블로그 테마가 아니고 홈페이지 테마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뭔가 좀 아마추어적인 컨셉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입은 보이는 홈페이지를 구현해 놓으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뭔 위화감이요? 최대한 친근함과 그리고 아마추어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좋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것저것 디지털 인문학 관련된 다양한 홈페이지가 있지만 제가 원했던 거는 요런 양식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게 중국 대륙에 있는 디지털 인문학 홈페이지인데 요렇게 메뉴도 영어로 할게요 멀티모듈은 제가 곧 적용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생각하시고요 요런 식으로 돼가지고 기본적인 저희 디지털 인문학 협의에 소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메뉴가 있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좀 분리돼서 나올 수 있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인태 선생님 이것도 워드프레스인가요? 네 워드프레스예요 딱 봐도 워드프레스 오던데 그렇군요 네 이것도 드렸었잖아요 돈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만하자 돈을 뭐라 할 수 있는 말씀 없으세요? 다른 거 하죠 이제 네 다른 거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공고가 두 개가 났죠 부산 외국어대학교 HK 교원 그 다음에 이와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연구원 관련해가지고 디지털 인문학으로 났더라고요 부산 외국어대학교 HK 교원 초빙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부산외대에서 복합학으로 박사 HK 교수죠 교수를 뽑는 자리고 기본적인 자격은 해외학술지 게재시적 우대 그 다음에 디지털 인문학 지역정보와 인문IT 융복학 연구경력 우대 영어 발표 가능자 우대 이렇게 돼 있네요 뭐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더 가보시면 나올 거고 저는 떠올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두 분 다 얘기하기 시기 좀 그렇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이니까 누가 되시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누가 되시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탄실령 누가 되시든 디지털 인문학협의회로 데리고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이거는 정규직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얘네 이쪽에서 포스트 휴먼시대 영어영문학 진행을 위한 디지털 휴머니즘 자연어처리 관련된 연구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보수가 짭짤하죠? 300에서 450 뭐 태전이긴 하겠지만 나쁘지는 않긴 한데 사실 요즘 NLP 쪽이 핫하잖아요 핫한 거 해가지고 기업에 취직했을 때 받는 돈 생각하면 또 많다고 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저도 이대 쪽하고는 잘 자주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 언어 데이터 수집 뭐 스크래핑 얘기하겠죠 분석 뭐 NLP 얘기할 거고 딥러닝 언어 모델까지 우와 이거와는 섭사하기 소지자 이상이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제출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봉급도 나쁘지 않고 김병준 선생님도 가능하지 않나요? 뭐 영문학을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그렇긴 하죠 영어 영문학 기본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데이터 영문학 하면은 NLP 하면은 다 똑같은 줄 아는데 영어 쪽하고 한문 쪽하고 또 근대 한국어도 근대 한국어하고 현대 한국어가 또 다른 건데 어쨌든 여기 관련해 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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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